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경호국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어업인털의 의견을 수렴한 후제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오다. 또시 특별재난구역 선포강 피해보전 직불금고 등 국가 차원의 보상강 대응책 마련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 된 구람수다. 제주 서삼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지난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선 오영훈 지사를 비롯하여 김경학 도의회 의장, 김광수 교육감, 형기영 작가, 댄스미스 스토컬룸 국제평화연구소장, 문혜영 유족, 박주영 제주대학교 청학생회장, 고 진하영 할머니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추진위원회는 이돌랏니 문화재청에 희생자결정기록광 도의회 조사기록, 진상규명자료, 군인광 경찰의 기록, 재판기록 등 3만여 점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기록물로 신청할 계획이름고람수다. 오영훈 공동위원장은 등재기원 공동선언문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인 서삼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올려 세계가 인정하는 과거사 해결의 모범서례로 거듭났킨 강조하였다. 버스 중공영제 도입 후제 체험 추진되는 개편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도민설명회가 시작되었다. 요작이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채설명회에서 용역진은 비수익 중북노선을 개편하고 신설되는 급행버스 구간 등을 안내허용 보조금 200억 원가량이 절감될 것 안된 구라수다. 설명회를 쳐준 도민 중 일부는 홍보 효과가 조간해 개편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화된 허는 지적광원 뒤 이번이 새로 도입헌은 읍멘 지역의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시진 구라수다. 제주도는 이번 도민설명회에 나온 건의사항을 개편안에 반영허킹 고라수다. 제주소산 가족관계 개선방안 용역은 못 못 가졌신 뒤 정부의 후속 조치가 더디댄들 고라수다. 가족관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진은 가족관계 불일치에 대한 실태조사 강 대안을 도문 보고서를 너무네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다. 경헌 뒤 행안부가 추가 보안 등을 이유로 허용 보고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냐고 시행령 개정도 당초보다 누참짐하옵시다. 경헌안 유족회는 고령의 희생자광 유족들이 지둘리는 중요한 현안인 만큼 용역 결과 공개광 입법 작업을 허룻벌리 진행어낸 정부 신디 요구하옵시다. 제주소삼 석권광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쉽게 법 개정을 추진하옵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이치로커 내용을 도문 제주소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오다. 현행 소삼특별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민 안된 데는 맹시되어 이신 뒤 벌칙조합과 연계되지 않여분한 실효성이 의선 이번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거랜고랍시다. 요호르기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이 서삼 석권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하는 자료를 배포 허연해 희생자광 유가족들의 명예를 실추시켰신 뒤 이에 대해영 제주지역 국회의원 심행이 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 제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었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요호르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요란해 제3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경호국 정부는 제주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허용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정호국 하간정책도 곧지 추진하기로 하여 신디양 특화지역에서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전기 사용자신 뒤 직접 정기를 판매할 수 시지해냅니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으로 제주지역 출력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뒤 도움을 줄 수 있을 걸로 기대하옵니다. 제주도 속담 가운데 대소환에 나간 사람 지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안이라든가 소환하는 것은 절기 이름으로 1월 5일 전후라든가 아니면 1월 20일 전후에 해당하는 소환 대안에 해당합니다. 사람이란 말은 표준어 사람에 해당됩니다. 지들리다 하는 것은 기다리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대소환에 나간 사람 지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다리다 하는 뜻이 아니라 그때는 몹시 춥기 때문에 밖을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람을 제주어로 무어라고 하나요? 바람이라고 하는 말을 제주 사람들은 보름 그렸습니다. 그때 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아를 쓰시어야 됩니다. 옛날부터 아래아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국어에 내려올수록 아로 변모되었기 때문에 보름이라고 하는 아래아가 아로 변해서 바람이 된 경우입니다. 춥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보편적으로 제주 사람들은 춥다의 뜻으로 얼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얼다는 표준어의 얼다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다 할 때 그 얼다로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막 얼다이라고 하면 오늘 몹시 춥다 하는 것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올리부터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허용 학업성취도 평가를 헌대는 햄수다.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제주학력향상종합계획에 돌름인 일부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실시 허연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몬딱 참여하도록 햄수다. 경호국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하지 않으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기로 결정하였다. 교육당국은 학업성취도 전수조사로 자녀들의 현재 학업 수준을 진단할 수 쉽게 허는 거랜 고람신기 말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리부터 오는 2027년 고장 5년 동안 시행을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제주어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8대 정책과제에 25개의 세부과제를 도마수다. 주요 사업 내용을 봄인 제주어 표기법의 개정광, 제주어 교육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주어 박물관의 건립광, 제주어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등이 된 감촌들 하연 기다렸지에 해별노름에서 하는 제주들불축제가 드디어 4년 만에 대면 축제로 열렴수다. 2023년 제주들불축제는 제주시 새벌오름 일대에서 하는 건데 각 날마다 봉송 퍼레이드나 여러가지 공연과 행사 등으로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니까 삼촌들, 쉴 틈 없이 재미지게 놀 수 있을거우다. 그리고 12회는 그냥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오른블넉기. 이 오른블넉기 할거우 난 꼭 놀러들 없어예. 이 들불축제에서 다가온 봄을 맞이하고 친구들이 형, 가족들이 형 다같이 신나게 놀게 봤음.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옥후다. 편안할들러십사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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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